정신적 기미남을 위한 7가지 놀라운 방법을 소개한다. 정신적 기미남은 추론하고 결론에 빠르게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는 놀라운 인지적 과정이다. 이 측면은 또한 창의력과 사물을 분석하는 능력과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선물이나 적성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다. 정신적 기미남은 훈련할 수 있는 개념이다.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훨씬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매일 훈련해야 한다. 정신적 기미남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면 된다. 운동을 하고 헬스, 장에 가고 요가를 수행하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에 몇 분씩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 방법들은 뇌의 두 방구 사이에 소통을 장려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생성하며 서서히 정신적 기미남을 증진해 줄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정신적 기미남을 위한 7가지 놀라운 방법 정신적 기미남을 위한 방법 1. 눈을 감고 옷을 입거나 벗어보자.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눈을 감고 옷을 입거나 벗어보자.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중요한 과정을 활성화한다. 먼저 협응력을 개선한다. 자뇌와 우뇌 사이의 연결을 최적화시킨다. 섬세한 운동신경을 개선해주기도 한다. 단추와 단추 사이의 거리나 지퍼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팔을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와 같은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 이 연습은 침대에 앉아서 하는 것이 서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정신적 기미남을 위한 방법 2. 추측. 게임 명확히 하자. 우리의 정신적 기미남의 개선은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들은 간단한 행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뇌는 이런 방법으로 루틴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다. 추측. 게임은 주의. 추측. 계산의 새 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평범한 일상에도 좋은 과제들이다. 질문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내 직장에는 계단이 몇 개가 있을까? 버스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을까? 스쳐 지나가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의 마지막 두 숫자를 더해보자. 신호등에 멈춰 있을 때 신호가 다시 초록색으로 변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릴까? 이런 재미있는 질문들이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미세 조정하고 주의력, 추측력, 개선 능력들을 개선한다. 3. 매일 다른 언어. 5가지 단어들을 외우자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하든 매일 다른 언어를 선택하든 상관없다. 정신적 기민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개에서 5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적 관점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언어적능, 력을 개선해주는 동시에 세월의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마주하게 해주는 강인한 정실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새로운 신경조직이 생성된다. 4. 일상을 다양하게 만들자 뇌을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고착된 루틴이며 새로운 일들이 생기지 않고 뇌가 자동 운행을 하게 될 때이다. 인지과정인을 같은 것으로 제한되고 창의성, 자유, 개인, 적인 기쁨 등에 대한 여유 공간이 없어지면 기억력 상실, 집중력 저하, 느린 반응 등의 폐이가 나타난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래 해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약간의 시간은 마음과 감각에 대한 선물이 된다. 5. 네. 화하고,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토의하고, 결론을 내리자 관점을 넓혀주고지, 식을 쌓도록 해주는 사회적 만남, 긍정적인 관계 및 대화는 정신적 기민함을 증진하기 위한 연료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동안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울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누군가와 언쟁을 하는 것은 마음을 날카롭게 해준다. 이 모든 것들이 집중, 력, 대응 능력, 자기주장, 정신적 관리 능력들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6. 존경하는 태도와 독창성을 가지고 언쟁을 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은 없다. 6. 일기 쓰기 많은 사람이 이미 일기를 씀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기억들을 종, 이로 옮기는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연습은 또한 마음에 대한 훌륭한 치료가 된다. 자신의 생각과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단어와 이야기로 변환시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 생각은 우리를 더욱 기민하게 만들고, 자기 성찰은 배출구를 만들어주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의 창의성은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을 더 쓰고 싶은 기분이 들게 될 것이다. 글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7. 매일 산책하기 우리의 몸은 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무감각한 몸은 뇌를 더욱 더 둔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뇌는 상상력과 휴식을 방해하는 측면에만 집중하며, 외부의 자극에만 집중한다. 달리기를 하는 것은 사실 뇌를 휴식시켜준다. 산책은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몸이 기분이 좋게 만들어준다.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디디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마음도 열린다. 더욱 기민한 마음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투자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자.